학기가 상당합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강규협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한글로 된 교과서입니다. 경제지원 문제를 놓고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곤 있지만 고유 문자 없이 400여 년을 지낸 이들에게 지난 2009년 보급된 한글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을 넘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세종학당은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30여 개 나라 6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토익처럼 외국인들에겐 한국어 시험 토픽의 열기도 상당합니다. 지난 1997년 3천 명도 안 되던 응시자는 10년 만에 8만 명을 넘었고 올해는 무려 12만 명으로 처음보다 40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글의 인기가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의 차원을 넘어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선택으로 자리 잡은 건데요.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는 태국 현지의 모습을 한재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엔 지하사금융을 서민금융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호신용금고 간판을 내걸게 해줬습니다. 바로 저축은행의 전신이죠. 그런데 대주주 지분 제한이 없다 보니까 경영자로 참여하면서 마치 자기 집 돈처럼 금고 돈을 마구 빼다 썼습니다.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 온 거죠. 그런데도 오히려 이들의 이름을 금고해서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저축은행으로 바꿔줘서 은행처럼 믿게 해줬고요. 대출 한도까지 확대해줬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 껴서 경쟁력이 떨어졌고요. 돌파구를 찾는다는 게 부동산 PF 사업에 손을 댔다가 잇따라 무너진 겁니다. 부실저축은행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윤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